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세 교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죠. 자세 교정. 부채함원. 예전에 그 타이거 우즈에. 자 그럼 우리 박병창 부장님. 일단 자세 교정도 해 주셔야 되지만 일단 미국 장 마감 상황 이런 건 한 번 좀 정리해 주셔야죠. FNC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에요?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문 또 이런 얘기 했네요. 이런 얘기 해야죠.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권 전문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은 어제 혼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0.09% 상승. 다우가 마이너스 0.39%. SM 표백이 마이너스 0.16%로 장중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큰 특징은 없고 테크스들이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냈고 그동안에 좀 올랐던 가치주가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FNC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앞두고 설왕설레 하는 뉴스 플레이가 많고 그리고 혼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플레이요? 로스 플레이? 설왕설레 지금 하고 있고요. 혼조 상태에 지금. 아니요. 조만간 무슨 플레이가 많다고. 뉴스. 뉴스 플레이? 뉴스에 따라서 제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요. 뉴스 플레이. 뉴스에 따라서 잘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뉴스 플레이라고 하는군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좀 올라갖고 제가. 아직도 살짝 예민해요. 아이성 불허가. 아직도 거기도 완전히 헤어나오진 못했어요. 내일 새벽에 나올 FNC 회의의 결과 어떤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의견 제가 한 번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도표.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를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없었죠. 연주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언제쯤 하면 좋겠냐라는 것을 익명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내는 것인데요. 지난 12월에 한 명이 2022년에 해야 되고 나머지 5명은 2023년에 해야 된다. 즉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시장은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나쁘게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도표를 봐야 되는 부분이 내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전망입니다. 지난 12월에 연준에서는 4.2% 정도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요. 그동안에 골드만삭스나 IMF나 이런 여러 곳에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7에서 8%까지 골드만삭스에서는 8%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준에서 경제 전망을 상향시킬 것인지. 이게 상향시키면 그러면 실업률이나 인플렛 타겟 프라이스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코멘트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연동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벌써 한 달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 국채 수익률. 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도 1.62%까지 약간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혼조상태였는데요. 이것을 진단하겠죠. 그래서 향후에 전망에 대해서도 어떻게 볼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 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냥 시장에서 반대로 악재로 작용하는 얘기도 분명히 문제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좀 악재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 컨셉서스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데 아마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 집회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켜보겠다. 인내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연준 의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호재성 재료의 발표가 없다면 좀 아랫방향으로 잡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이 지금 컨셉서스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뉴스라는 것은 이런 컨셉서스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좀 얘기해달라. 조르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이거 빠질 거야. 그러니까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의 경험적으로 보면 시장이 좋을 때 이렇게 호재성 재료를 내지는 않고요. 시장이 좀 위험하거나 좋지 않으면 시장이 연준이 구원투스 역할을 좀 셌습니다. 지금 시장은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강세지 않습니까? 사상 최고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기대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내일 발표 나오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 좀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빌그로스 채권왕이라고 칭하는 빌그로스 이분께서 조만간에 물가가 약 3에서 4%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했네요. 물가가요? 네. 그런 얘기도 했네요. 이렇게 얘기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연준이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물가가 3에서 4%까지 오르는데 금리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이다. 또 이렇게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연준을 압박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이 시점에서 물가하고 그리고 연준의 국제수익률 관련돼서 이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진단 전망 그리고 처방계획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것을 보는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한 번씩 말씀드리면 우리 GDP 가격이라는 것은 GDP 성장률이나 어떤 주가 가격을 얘기할 때 그냥 여기서 GDP 성장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자의 소비의 C 플러스 그리고 투자의 I, C 플러스 I 플러스 G, 정부 지출의 G 그리고 넷 익스포트가 분자이고요. 분모는 R 마이너스 G, 이자율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소비는 지금 재정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는 늘어나겠죠. 경기부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도 재정지출을 하면 투자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고 경기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지출, 정부 지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에 의해서 좀 제압이 좀 되면 수출 교육도 늘어나겠죠. 그럼 분자가 전부 다 늘어나요. 그러면 성장률은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성장률을 높게 지금 우위로 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모에 있는 R 마이너스 G가 R이 이자율이에요. 그리고 G가 성장률이에요. 그럼 G가 R 마이너스 G라고 하면 G는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분모는 작으면 작을수록 성장률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자율은 낮은 상태에서 G가 올라가니까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R이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치가 작아지는 것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이론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올해 전체 글로벌 성장률을 5%대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3.2% 정도 보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 성장률은 더 떨어질 거예요. 올해보다는 기저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도에 3%, 2%, 우리나라 2%대에 간다. 그런데 앞에 있는 R 마이너스 G라고 했잖아요. R에 있는 이자율이 이게 2% 이상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전체적인 것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가격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률 대비 이자율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결국은 시작이 하락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왜 그런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관건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앞에 분모에 있는 앞에 있는 R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빠르게 성장, G가 더 빨리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부장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버리고 가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다 같이 끌고 가실 거잖아요. 자, 분자, 분모에 있는 친구들이 뭔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를 뭘로 나눠야 되는지, 뭐에 더하고, 뭘 빼고 그거 한 번만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로 설명을 하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공직 보민상은 좀 낫겠는데 사실 월요일날 김일혁 팀장께서 차트를 보여준 그거 그대로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에서 뭘 빼고 뭘로 나눠요? 분자에 있는 성장의 부분은 지금 재정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 지출이나 정부 지출이나 투자 지출이나 수출 문제라든지 수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아지는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가 안 오르는군요. 그러면 못 오르는 건데 분자에 있는 R-G에서 앞에 있는 게 R이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관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R-G의 G가 그로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성장이 R보다 아래진가보다 더 커져버리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G, 성장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군요. 네,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건데 주가는 그런데 이제 성장률이 나오면 효과는 올라갈 거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걱정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기업들 실적이라 성장이 더 빨라지면 뭘 금리 가지고 걱정합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어렵게 설명드려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에 뉴스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엑슨모빌 사실래요? 테슬라 사실래요? 엑슨모빌과 테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치주의 대표 종목으로 정의주의인 엑슨모빌을 얘기를 한 거고요. 성장주의 대표적인 테슬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주와 가치주의의 끊없는 논란이 지금 있다는 거죠. 지금 뭘 사야 되느냐. 앞으로 시장이 있다면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최근에 다우존수가 계속 오르고 나스닥은 다우존수는 냈지만 나스닥은 신고지수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를 사야 된다.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거에 더불어서 여러분께 한번 의견을 좀 드려보면요.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죠. 아크이노베이션 ETF가 작년에 한 두 배 이상 떴어요. 올해 30% 마이너스 났다고 합니다. 아크? 네, 대표 ETF가. 캐시우드? 네, 캐시우드의 ETF가. 왜냐하면 성장률 위주로 투자를 했으니까. 이거를 보면 결국은 성장률은 꺾이고 가치주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현상을 보면 그렇죠. 실제로 엑스모빌은 올해 48% 상승했어요. 그런데 테슬라 고점 대비 한 30% 하라고 했죠. 그러면 올해는 가치주가 가는 게 아니냐. 이제 성장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건 설왕, 성례. 진짜 말들이 많습니다. 가치주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경기민감주 쪽으로. 그리고 아니야. 대장주 꺾이지 않아. 성장주를 계속해야 돼. 라는 쪽도 있어요.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요. 일단 시장이 어떤 한 대세 흐름을 나타날 때 자금의 쏠림 현상은 항상 있었어요. 그 자금의 쏠림 현상은 차별화는 항상 있었고요. 그 차별화가 해소되는 과정의 변곡점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저금리 시대였어요. 저금리 시대에서 제로금리 시대의 성장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방주를 얘기를 해볼게요. 테슬라고 엑스모빌을 얘기를 해볼게요. 테슬라가 저의 제로금리 시대의 기업가치를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에서. 제로금리 시대의 성장주가 계속 상승을 해서 테슬라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얘들이 멈춰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펀더메탈로 간다. 그리고 경기모양책을 쓴다. 경기시표가 좋아진다고 하면서 이제 경기관련주인 같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어떤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시기가 되면서 이제 금리가 점차로 오르고 시중금리가 오르고 이런 순간이 되면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이 저평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키 맞추기 위해서 이들이 올라오는 구간이 생겨요. 지금이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얘들이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시중금리나 국제충률이 좀 안정되는 시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장주는 올랐다가 이제 멈춰있는 거고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저평가됐던 가치주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어느 정도 둘 다 올라온 상태가 되잖아요. 사실 얘는 좀 고평가되던 성장주는 떨어졌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 얘들은 좀 떨어진 거고 얘들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금리가 안정화되면 그러면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 가치주 상태냐 성장주 상태냐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성장주 결론은 실적입니다. 결론은 실적입니다. 요즘에 성장주 실적이 좋잖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마이너지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성장주 가치주의 논란은 이런 변곡점에서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것이지 결국은 실적으로 갈 건데 이런 거예요. 성장주가 그동안에 고평가됐다고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아직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테크주들이 이들이 약간 내려왔어요. 가격이 내려온 상태에서 나중에 실적을 봤더니 얘들의 실적은 가격이 고평가됐다고 하지만 계속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 그럴 수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고평가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실적을 바탕으로 얘가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반대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이쪽이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치주들에서 여행주든 어떤 주든 카지노주든 이런 주들이 올라왔어요. 아래서부터 저평가됐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적을 보니까 올해 실적을 분기별을 발표놨는데 실적이 못 따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금리에 따라서 가치주냐 성장주로만 따졌지 실적 배수로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어디 쪽이 더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변하게 생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병혹점에서 이거 어느 쪽이 좋냐라는 걸 따지는 것이 결국은 실적 베이스로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주가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서두의 시황 전체에서 R-G를 얘기를 하면서 이자율보다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부분에서도 결국은 얼마나 더 빠르게 실적이 늘어나는 곳이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 실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성장주 중에도 실적을 수반한 성장주가 좋겠네. 네, 그렇습니다. 실적 없이 그냥 미래의 꿈만 가지고 달렸던 거는 조금 더 깊게 조정을 받으면서 좀 길게 쉴 가능성이 있고 아, 난 실적 딴딴하대. 그냥 난 성장주라고 부르지 마. 실적 성장주야 우리는.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도 좋아. 실적도 좋아. 돈도 많아. 조정 받았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에 한동안 지금 말 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죠.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용어 하나가 PDR이었죠. Price to Dream Value. 네, PDR이었는데 그 D가 드림이잖아요. 그 드림이 그냥 꿈으로 끝나면 그거는 그냥 앞으로 성장주도 갖추든 상관없는 거고요. 그건 계속 주가 떨어지는 거고 그 꿈이 실적과 연결되는 거면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피터린치 얘기를 하면서 PEG 얘기할 때 PER을 그로스 밑에 분모를 G로 그로스로 계산을 하면 멀티풀이 높다 하더라도 성장기 매년 50%씩 계속 느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래서 한쪽으로만 매달리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짧게 말씀드리면 폭스바겐이 62조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테슬라를 예치고 전기차 1위 목표를 한다. 이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폭스바겐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드하고 테슬라가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좀 생겼어요. 이것도 똑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지금 성장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기차는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시장 MS를 선점을 하고 그래서 실적이 어느 쪽이 더 빨리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성장이었지만 이제 실적 베이스로 진짜 본격적인 진검 승부가 된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자동차 주요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될 성장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뭐 팁 하나 좀 주실까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얘기하면 뭐 하나만 하나 당연한 소리 아니냐 그러는데 계속 각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욕심과 두려움이 항상 교차되면서 내적 갈등이 생기는 게 주식 투자인 것 같습니다. 통계 하나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2020년 11월까지 2020년에 신규 개설한 계좌 중에서 NH소정권 자료입니다. 이걸 통계를 수익률을 통계를 내봤더니 전에 한번 제가 재밌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새로요. 남자가 전체적으로 작년 신규 계좌 중에 11월까지요. 12.9%의 수익률이고요. 여자가 15.4%인데 20대를 따져보니까 20대 남자가 3.8% 여자가 21.7% 20대 남녀 차이 이렇게 나요? 엄마하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NH투자증권 안에서만입니다. 대체로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30대는 남자가 11.3% 여자가 25.9%가 낫다고 합니다. 회전률을 하면 아주 극명합니다. 20대의 남자가 6,800% 20대의 여자가 2,600%라고 합니다. 회전률이 6,800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천만 원 투자했으면 11개월 동안에 60번 600%가 6번이니까 6억 8천이겠죠. 내가 천만 원 시작했어요. 6억 8천 원 만 원씩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회전수로 얘기하면 회전수로 얘기하면 이렇게 많이 하나? 100%가 한 번 한 번 사고 판 거잖아요. 딘딘인데 딘딘. 그러니까 6번이면 6번 사고 판 거고 60번 사고 판 거죠. 그러니까 천만 원을 60번을 사고 판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도 역사적 통계에서도 통계적으로 볼 때 수익금은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익금은 50대 60대 남자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수익률은 역사적 통계에서 20에서 30대 여자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수익금은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먹었겠지. 왜 그런가라는 고민을 예전부터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투자 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남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통계가 이러니 우리 그냥 재미있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팁이 중요한 거니까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넘겨짓거나 시장 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속성 이거 남녀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적 호시적 발표를 이번에 실적 시점 들어가요. 어떤 기업이 호시적 발표하면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 그때부터 빠질 거야. 여러분 그런 선입관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시장이 전에도 한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후진적이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투자자들은 혼자서만 스스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앵커링이라고 하죠. 우리 다 알다시피 단내림 앵커링하지 않고 시장에 순응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현명하고 수익률이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스스로 맨날 이런 생각을 해요. 시장이 옳다. 언제나 시장이 옳다. 내가 옳은 게 아니고 시장이 옳아. 시장이 옳아. 그러니 만약에 내가 손실이 나고 그러면 나는 맞았는데 시장이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시장은 옳은데 내가 틀린 겁니다. 내가. 시장이 항상 옳다라고 보면서 시장을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자세로 내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론적인 제 팁이고요. 왜 제가 통계를 붙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시장이 옳다라고 하고 순응하는 그런 마음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한테 더 있기 때문에 순응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재무관리나 이런 파이낸스 쪽에 박사학위 쓰시는 분들한테 저는 시간이 없어 못 쓰니까 테마를 하나 정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작년에 곧버스 있잖아요. 곧버스 그러니까 인버스 더블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투자한 사람들의 성비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압도적으로 저도 그렇고 남성이 많고요. 압도적으로 젊은 남성이 많을 거예요. 그렇구나. 어제도 제가 3프로 상담소 사연을 읽는데 어떤 부인이 이제 하소연을 한 거야. 자기 남편이 7년 동안 곧버스 투자해서 나 미치겠다는 거야. 7년 동안 이 버스 저희 남편 좀 말려달라고 네. 그런데 아까 그 회전률 있잖아요. 6,800%도 이게 그런 류의 매매가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숏으로 드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있으면 공매도 또 오픈되는데 5월달 숏 쳐서 먹기가 롱 쳐서 먹는 것보다 한 10배 힘들어요. 그죠? 맞습니다. 숏돌이 숏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짧은 거 숏 채우기 충분하지 갑자기 거의 저도 예전에 이런 걸로 해서 더 공부해가지고 학위 좀 받고 싶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주변에 우리나라에 꽤 이름 있는 이름 있는 롱쇼 펀드를 하시는 쪽에 제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형 숏하는 사람들 옛날에 숏 플레이들 욕하는데 숏으로 수익률이 엄청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걸?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왜 하냐고요? 변덕성이 변덕성이 우적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 말씀 좀 첨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옳다는 말씀 깊이 세기겠습니다. 20대 30대 남자들 좀 생각 많아진다. 시장은 옳은데 좀 나빠요. 옳긴 옳은데 나쁘다고 성격이.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박종대 의원과 함께 쿠팡 유통 이야기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